소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제이미 올리버와 함께하는 무수선 청정우의 코너. 헐, 안 났어요. 예를 들면 러브스테이크가 진짜 크잖아요. 근데 지금 세일에서 5.3불이야. 평소 가격은 세일 전도 6.6불 정도? 헐, 닝짱. 또 웃긴 게 보면 우리나라는 소고기 앞에 제일 비싸잖아요. 우리나라는 소가 제일 싸요.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를 비교하면 돼지가 더 비싸요. 비싸요. 헐, 웃김. 짱. 역시 호주장천정우. 그래서 소를 정말 소처럼 먹고 있는 요즘입니다. 소보다 돼지가 비싸요.